길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네요. 여기서 내가 이리 가고 있는데 차가 이리 오면 돼요? 안 돼요? 그건 혁증이죠. 이런 낮에 저런 밤에는 가끔 가다가 술 먹은 차가 올 수도 있지만 낮에는 그런 차가 오면 돼요? 안 돼요? 있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정말 잘못 들지 않는 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...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겠죠? 보시겠습니다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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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저 차가... 아니, 저기 뭐야? 이야... 이야... 허허... 에헤이... 어디까지 갔을까요, 저기서? 하하하하... 참... 이해가 안 됩니다.